어쩌면 아니길 바랬나 봐 얼마 전부터 밤낮으로 날 괴롭히는 두근거림 덕분에 나 어제는 한숨도 못 잤어 미안 아마 너도 느꼈을 거야 어설프게 감추면 2주일 맴돌던 내 모습이 내게 많이 거슬렸다면 사볼게 사실은 지금도 알 수 많이 했다면 계속 부정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조금 헷갈리게 만든 내 책임도 있는 거 아냐 늦은 밤 진동소리에 은근한 목소리로 나를 깨웠잖아 아침은 꼭 먹고 다니려면 다정했던 걱정 정말로 아무 뜻도 걱정과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내게 심심풀이 땅콩이라도 좋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냐 잠깐 이해로 다 알아서 정리할게 녹음시간은 벌써 2분 30초가 막 넘어가고 있네 사실 더 할 말도 없어 어차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한번 질러본 거니까 참 끝까지 초라하다 나 왜 이렇게 안심하니 이런 건 아닌데 답장을 못돼 기다릴 텐데 역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난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면 뭐 아닌 것이고 아닌 거짓말